이번 시간은 페이지 79페이지 페이지 79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트의 배합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에는 물결합제 비해 놨고 2번에 물시멘트 비해 놨습니다. 최근에 시방서적인 측면은 보통 물결합제 비 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론상은 물시멘트 비 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물시멘트 비 를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현재도 이론상 쓰시는 분은 이걸 많이 써요. 물시멘트 비 차이점은 이겁니다. 분모에다가 시멘트의 중량을 두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다른 재료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결합제 비는 다른 걸 첨가를 안 하고 시멘트를 두고요. 그다음에 물의 중량비 물의 사용량이 얼마냐 이걸 100분율을 한 거예요. 이것이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고 그럼 물결합제 비는요. 이것이 물결합제 비가 되는 거예요. 물결합제 비는 결합제의 중량을 분모에 두는 거예요. 결합제의 중량을 대표적인 결합제가 시멘트거든요. 여기에다가 물의 중량비 둔 거예요. 물의 중량비를 물결합제 비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오든 간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이걸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시멘트 비이나 물결합제 비는 결과적으로 물의 사용량이 물의 중량이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물의 중량이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넣느냐 물을 적게 넣느냐 이것이 물시멘트 비 커지냐 감소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시멘트 비가 이것이 커진다는 것은 이것이 커진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뭐한다? 많아진다. 이것이 뜻입니다. 물의 사용량이 증가한다. 이것이 뜻입니다. 물의 사용량을 느린다는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시멘트 비 를 줄인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상 한번 설명해 주게. 그러면 이 비율 물시멘트 비 나 물결합제 비 를 증가를 하면 이것을 증가합니다. 물결합제 비 를 증가를 한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그래서 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이겁니다. 반비례 그럼 반대로 되는 비 를 나타내는 것이 반비례 관계죠. 그러면 물을 많이 넣으면 여러분들 보통 모든 기계 물을 많이 넣으면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약해지죠. 모르시면 물똥은 댄똥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댄똥이 딱딱합니까? 물똥이 딱딱합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 모르면요. 인간을 생각하면 비회의에 공부하면 돼. 그냥 그 자체로 막 암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사실상 이겁니다. 시설개론은요. 어느 정도 뜻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요. 모르어도 잘 이렇게 문장을 보면요.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났는데 그냥 암기를 하면 조금만 다른 문제 나오면 못 풉니다. 그게 암기 능력하고 이해를 했네요 못했네요 차이점입니다. 이해를 하면 문장이 달라지도 관계 없어요. 안 배웠던 거 나도 풀어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무작정 암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 약간만 바뀌면 못 풀어옵니다. 안 배웠던 게 됩니다. 그런 형태가 됩니다. 왜? 암기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게 안 배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은 바로 뭔가요. 콘크리트의 강도예요. 콘크리트의 강도는 반비례의 강도에 놓여지니 강도적인 측면. 물을 많이 넣으면 강도는 어떻게? 떨어지는 겁니다.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밀가루 반죽했을 때 물 많이 넣었을 때 물 적긴 했을 때 누가 단단하니 이겁니다. 그리고 강도하고 콘크리트의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내구성. 내구성은 무엇을 내구성이라 하겠습니까?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뭐냐? 내구성입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떨어져요. 물 많이 넣으면. 물의 상량을 증가하면. 그러면 비례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 두 가지만 해드리고요. 너무 많이 하면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비례 관계. 물을 많이 넣게 되면 비례 관계에 놓이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시공연도. 시공이 워크업일 때 시공의 용이성. 작업의 용이성이죠. 시공연도는 비례 관계에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많이 넣기 때문에. 자 시공연도는 어떻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힘들면 자꾸 물을 막 말아 드시죠. 먹기 싫으시면. 맞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 종류는 안 먹습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학문을 배우고 나서 식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을 안 먹습니다. 국을 먹으면 젓가락으로 끈들기만 딱 얹어 먹습니다. 사람하고 이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안 그랬으면 저 벌써 죽었을걸요. 아무거나 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을 별로 안 자가지고. 수명이 단축됐던데 이거 지켜서 수명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한 뭐 1주, 2주일 때 뭐 심하면 이럴 때 1주 동안 잠잔 시간이 10시간 이내로 자는 시간이 많습니다. 전체 합쳐서 수명 단축이죠. 저희 집에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그러면서 고통을 하도 참아서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시공의 연도, 시공의 용이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시공 연도가 좋아지니까 이때 측정하는 게 그 밑에 3번에 보면 슬럼프 시험이 나와요. 슬럼프 시험은 이 시공 연도를, 이걸 시공 연도를,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우리가 슬럼프 테스트 이렇게 슬럼프 시험 테스트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 슬럼프 시험을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겁니다. 치사하게 내면 수치해가지고 냅니다. 치사하게 내면. 이 인간들이 또 치사하게 한 번씩 내는 경향도 있으니까 설명은 드리면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 생각합니다. 보통 이거 시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테스트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슬럼프, 아, 똑바로입니다. 원래 삐딱 안 하는데. 여기 이 뿌령으로 생겼습니다. 딱 잘랐는데, 이걸 슬럼프 콘이라고 하는데, 콘. 그래서 이 손잡이에 이렇게 달렸으면, 위에가 지름 10cm이고 뻥 뚫린 거예요. 밑에가 20cm이고 지름, 그리고 높이가 30cm인 슬럼프 콘입니다.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3분의 1씩 나눠서, 25cm의 다진막도로 따져가지고, 이제 3분의 1 놓고, 3분의 1 놓고, 3분의 1 놓습니다. 그럼 채워서 수직으로 싹 들어 올리면, 콘크리트가 어떻게 이렇게 물로 비벼나서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그럼 물을 많이 내면 많이 흘러내릴 거고, 물을 적게 내면 적게 내려내려겠죠? 그래서 모르면 저거 기억하면 된다겠죠? 물똥, 낸똥, 이 기억하면 쉬워요? 물똥, 낸똥 있죠? 물 적으면 강도 세잖아요? 그리고 빨리 비가 와도 잘 안 떠내려가죠? 물똥이 빨리 떠내려가겠죠? 여기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물똥 살 때 시공연도 좋죠? 설사할 때 힘 안 주면 나오죠? 힘 주고 있어야지 않나 보잖아요? 보통 댄통 싸우면 힘 빡빡 줘야 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시공연도, 근데 이때 측정할까? 그러면 이 30cm에서 얼마나 내려왔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cm를 재는 겁니다. 이 cm를 재는 이 값을 슬럼프 값이라고 해요. 슬럼프 값. 또는 치라고 해요. 그러면 물을 많이 내면 이 수치가 슬럼프 값이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커지겠죠? 비례 관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출제했습니다. 슬럼프 시험 출제를 하고요. 다른 지문에 또 썼고요. 슬럼프 콘크리트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뭐라고 한다? 슬럼프 시험.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래서 이 슬럼프 값도 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비례 관계는 슬럼프 값이 커지는 거예요. 슬럼프 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었잖아요. 그럼 쉽게 물 시멘트 비가 커진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어떻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묽은 비비가 된다 이거죠?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료 분리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재료 분리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팥죽 끓일 때 물 넣으면 마이너스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 분리 생기죠? 팥죽이 제일 큰 게 뭡니까? 새할렀죠? 까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로 분리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브리딩 현상이. 원래 브리딩은 의학적 용어로는 출입인데 콘크리트가 피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리딩 현상. 실제 원래 의학적 용어는 출혈이지만 여기선 출혈 개념의 수분 상승 현상을 의미합니다. 표면으로 물이 상승하는 현상. 수분 상승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블리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비례관계 증가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넣으니까 소화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건조수축도 늘어납니다. 자, 건조수축이라는 것은 무엇을 건조수축이라고 하는가 하면 건조수축은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거예요. 잉여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게 건조수축입니다. 물이 정발되면서 건조하면서 수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저런 거 있죠? 옛날에 방바닥 온도를 했을 때 흙으로 방바닥 싹 발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쫙 갈라지죠?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 어디 쫙 해놓으면 쫙 갈라지죠? 그게 건조수축입니다. 잉여수분이 정발되면 물을 많이 넣으니까 건조수축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도 따라서 많이 생기는 거면 균열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균열도 비례관계에 속합니다. 물을 많이 넣으면 그리고 자, 일곱 번째 콘크리트의 중성화도 콘크리트의 중성화도 비례관계에 속합니다. 촉진됩니다. 중성화 촉진이 빨라집니다. 촉진됩니다. 빨라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때려놓으면 이 현상은 같이 갑니다. 같이 다닙니다. 이 현상들은 명심하죠?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때 블리딩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때 이물질까지 위로 같이 올라와요. 그때 이물질을 콘크리트의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오고 묵은 게 깔아앉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얀 백색 이물질이 생긴 데 그걸 레이튼스라고 해요. 콘크리트 치고 난 표면에 흰 물질이 더 조금씩 남아있죠. 그걸 레이튼스라고 했지. 거기를 그래서 이 블리딩하고 같이 생기는 게 레이튼스예요. 백색의 이물질을 레이튼스 이물질을 레이튼스라고 합니다. 같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레이튼스는 백색의 이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물은 이것 때문에 넣는 거죠. 시공의 용의성 때문에 첨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 베이스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80 일단은 여러분이 다 외우시려고 하지는 마시고 개념 먼저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공연도에 대해서 용어 정리했죠. 거기 박사공은 강도가 크고 내구성이 있는 완전한 콘크리트를 제작할 수 있는 물건 정도죠. 시공의 용의성을 뜻한다 해놨죠. 이걸 우리가 시공연도라고 하고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죠. 그러면 작업의 용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죠. 단위수량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수량이 나오죠. 단위수량 단위수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단위 그리고 이번에는 뭐라고 단위 시멘트량 이 단위라는 것은 콘크리트 단위를 나타내는 게 콘크리트 단위 그러면 단위수량 단위시 똑같은 겁니다. 콘크리트 입방 1세점에 비빔할 때 비빔할 때 숫자가 물숫자입니다. 앞에다 그걸 쓴 거예요. 재료를 쓴 거예요. 수량, 시멘트량 그래서 비빔할 때 사용되는 물숫자죠. 사용되는 물의 양이에요. 물의 양 물숫자 쓴 겁니다. 그래서 단위수량이라고 하고요. 그때 사용되는 시멘트량이 무엇이다? 단위시멘트량이 되는 거예요. 단위골제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명심해 두실 거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그럼 아까 저거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입자 크기가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느리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좋아진다. 맞죠?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 크기가 큰 걸 사용량을 느리면 어떻게? 시공연도 나빠지겠죠?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개념 그리고 2번의 단위시멘트량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어떻게? 정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멘트가 입자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골제의 사용량을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갈의 사용량을 느린다. 시공연도는 나빠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시멘트의 뭐다? 성질 개념이 있죠? 시멘트의 성질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분말도가 크냐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분말도가 클수록 시멘트 입자는 뭐다? 미세하다 이거 되죠? 그리고 거기 골제의 입도 입형이 해줍니다. 그러면 자 보통 여러분들 입도 입형 입도는 연속 입도 분부일 때 좋고 입형 입형은 어느 때 좋을까요? 아까 구형 있죠? 그럼 쉽게 입형은 강자갈 이거 비교하면 돼? 강자갈 하고 강자갈은 둥글죠? 그리고 쎄서 깬자갈 그럼 누가 더 시공연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강자갈이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거 이해가 좋아집니다. 시공연도 그래서 깬자갈은 거칩니다. 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르시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농담을 많이 쓰는데 시험 냈는데 쉽게 이겁니다. 약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으면 약 생각하면 약이 둥글게 다 원형 이런 걸로 많이 되어있죠. 약을 막 삼각형으로 별모양으로 사탕만 별사탕이죠. 그건 빨아먹거나 깨먹자. 이름도 이겁니다. 보통 약 보시면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약이 없죠? 그래서 약 알약 못 드실까 그것도 못 드실까 봐 어릴 때는 그래서 어린애들은 뭘로 줍니까? 약을 가루로 해가지고 시럽에 타서 먹도록 해주죠. 맞죠? 그래서 우리 학교 중등이 아직도 약을 알약을 못 먹는 중등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도 창피한가 봐 가루약으로 돌아가기 그래 꼭 그 소리를 내가 가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가서 그래서 안 가려고 해 지원자 절대 의원이 안 가 그래서 그 말에서 자기가 못하는 거야 나는 불 없이도 잘 먹는데 약을 나는 웬만한 침으로 넣어 삼킨다 약을 그래서 너는 나를 안 닮았다 이러지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고 공기량 그럼 공기는 쉽게 입자가 큽니까 작으면 공기가 작죠? 공기 입자가 크면 어떻게 우리 숨으십니까? 그래서 공기량이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진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혼화재료 사용하면 시공연도 차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자 기호식품으로 먹는 것들이 다 보십시오 우리 식사 빼고 기호식품으로 먹는 것들이 대부분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게 입자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작정 콘크리토로 생각 안 해야 돼 우리 주변으로 생각하시기 쉬운 겁니다 기호식품으로 먹는 거 담배나 아니죠? 대마초 배우고 다 하는 거 입자가 작은 것들이죠 이맛한 거 막 먹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술이 잘 들어간다 하죠? 아 달다 이러면서 드시는 분이죠? 그런데 술 못 드시는 분이 드시보면 어떻게 됩니까? 달기는 먹었다는 거 맞죠? 그런데 술 드시면서 아 달다 이러면서 드시죠? 쩍쩍 드시는 분이죠? 남이 더 드실까 봐 있죠? 안주 나오기 전에 막 한 병 꺼내주고 이런 분이죠? 그래서 혼화 재료는 시국연도 어떻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비빔시간은 비빔시간은 적정시간일 때 보통 좋습니다 적정시간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자 이겁니다 비빔밥을 적정시간 비빗을 때 맛있습니까? 적정시간 대충 비비는 게 맛있습니까? 아 숟가락으로 비빔밥을 한 번 두 번 더 비빔 맛없죠? 잘 안 들어가고 잘 비벼야 되죠? 그래서 적정시간 비빌때 좋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요 식용들 뭐 거기 쓰인 거 외에도 보시면 그죠? 온도가 높으면 빨리 굳을까요? 천천히 굳을까요? 빨리 굳겠죠? 그리고 수분이 빨리 정발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시공연도 떨어질 수밖에 주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습도는 반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시설계로에서는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로 갑니다 항상 항상 기억하세요 온도하고 뭐다 습도는 반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81페이지부터 뒤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거의 시방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창기는 안해도 됩니다 이거 하실려고 힘들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걸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시설계로 싫어집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잠깐 봅니다 페이지 93페이지까지 갑니다 자 이 사이가 처음부터 시방서 내용이에요 시험 난이도를 좀 높게 내면 들어가서 납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81페이지에서 93페이지 상단까지 있죠 이까지 내용이 시방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93페이지 그 콘크리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성질 개념 콘크리트 성질 자 그래서 제일 먼저 1번에 무슨 딩 블리딩 블리딩 나오는 거예요 블리딩 자 요거는 시험 한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블리딩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 페이스드나 모로타르 콘크리트 에서 물이 윗면에 솟아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블리딩 설명해 주면 콘크리트를 그러면 시공연도가 좋게 해서 타사할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물을 많이 넣다 보니까 무근기 깔아 안는 거예요 무근기 그러면 무근 것들은 밑에 침강 깔아 안는 거예요 침강 하고요 이러면서 뭐가 생기는가 깔아 앉으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재료 분리가 발생이 되면서 아주 입자가 작은 물하고 이런 이물질 같은 게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물하고 이물질들이 위로 상승하는 현상 상승합니다 그래서 용어는 블리딩을 썼고요 인간하고 비교한 거예요 인간도 피부표면으로 뭐가 나옵니까 피가 올라오죠 맞죠 그래서 인간하고 상승하는 현상을 블리딩 현상 이라 개념이 나아 블리딩 찾는 게 나아 블리딩 이때 이물질이 2번에 보면 레이턴스 나오죠 블리딩 수가 정발하면서 표면에 나오는 백색의 미세한 물질이 뭐다 레이턴스 입니다 레이턴스 이때 여기에 백색의 이물질이 발생하거든 이게 레이턴스 레이턴스 물이 상승 물하고 이물질이 상승하는 현상은 무엇이다 블리딩 블리딩 이고 이때 표면에 끼는 이물질이 뭐다 하얀 이물질이 레이턴스 가 되는 거예요 레이턴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크리퍼 나와요 크리퍼 크리퍼 현상은 크리퍼는 장기 처짐을 이야기합니다 3번에 크리퍼 크리퍼는 장기 처짐이라고 장기 처짐 크리퍼 크리퍼는 콘크리트 일정한 하중을 계속 가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이 계속 증대되는 현상을 장기 처짐 크리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통 평상시 피와 같은 계속 작업을 했는데 오래 하다 보니 어떻게 피로해서 어떻게 분명히 이름도 안 했는데 더 피곤한 경우 있죠 그럼 한번 쉬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마다 쉬는게 있는데 계속 못 쉬는 경우 있죠 간혹하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피곤한 경우 이것은 그리퍼는 잘 모르시면 이거 기억하면 돼요 책꽂이를 기억하시면 돼요 책꽂이에 책을 보지도 않는 책 전집을 꽉 꼽아 놓으니까 꼽았다 바로 빼버리면요 책꽂이가 안 쳐지죠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꼽아 놓으니까 분명히 책을 더 꽂은건 아닌데 나중에 이사갈 때 책꽂이가 어떻게 쳐져 있죠 히어 있죠 거기 바로 크리퍼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 처짐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저것도 크리퍼라고 보시면 되죠 자 초반에 운동복을 새로 사서 그럼 밴드가 다 타이트 하죠 옛날은 밴드 없을 때는 고무줄러 썼죠 맞아 고무줄러 나왔어요 팔았잖아요 싼 옷들 맞죠 고무줄러 가고 초반에는 아주 반응이 좀 오래 입으면 어떡해 흘러내리죠 죽 젖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오래된 찜질방에 가서 찜질복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된 찜질복은 괜찮은데 오래된 찜질복은 늘어나가지고 그죠 잡고 다녀야 됩니다 아니면 흘러내리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퍼 현상은 장기 처짐을 말한다 크리퍼 현상 장기 처짐 그래서 이 크리퍼 현상은 일정한 하중을 가하면 하중의 증가 없이도 변형이 증대된 현상을 크리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이때 크리퍼가 증가되는 거예요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외우려면 힘드니까요 간단히 크리퍼의 개념 정도는 알아두세요 크리퍼의 개념 정도 그리고 거기 용어 좀 설명해 줄게요 거기 1번에 제령 나오죠 제령 제 부재재자 나이령 입니다 부재재자 나이령 그럼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요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강도가 생기는데 빠르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모르시면 이걸 연상하시네요 우리 출산후에 산후조리기간이 필요하죠 동양인들은 특히 한국산 특이 필요해요 풀뿌리민족 우리가 왜 풀뿌리민족입니까 멍이 거의 풀종류만 먹었죠 옛날에 그런데 고기를 많이 안 먹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저겁니다 고기를 계속 먹고 자른 민족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게 산후조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그래서 산후조리기간을 주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없던 사람들은 산후조리기간을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뭐가 많았습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많았죠 꼬부랑 할아버지가 많았어요 꼬부랑 할아버지들은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보통 꼬부랑 할머니가 많죠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휘어진 이유가 산후조리기간을 못 가진 겁니다 그렇게 허리가 휜 겁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크리프 현상도 자 이거죠 재령이 적은 콘크리트에 하중을 빨리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후조리기간 없이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약해지죠 그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재령 충분히 콘크리트 탓을 하고 일정기간 지나서 하중을 가야 되는데 빨리 하중을 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령은 콘크리트 탓을 하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재재자 나이령이라고 했죠 콘크리트의 나이는 콘크리트 탓을 하고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하시계가 빠를수록 크리프는 증가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합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하중을 가하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산후조리기간을 충분히 잘 갖추고 일을 해야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기 튼튼한 건데 산후조리 잘못하고 빨리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허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고 꼬부랑 대는 어떤 분은 간절히 나가는 분도 있고 있죠 너무 무리하게 손을 쓰니까 팔목이나 이런 간절히 나가는 분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시면 됐고 그다음에 건조수축 4번에 건조수축은 뭐라겠습니까 잉여수분에 뭐다 정발로 생기는 거 이것이 건조수축입니다 그러면 사실 콘크리트에는요 콘크리트에 수화작용 아까 수화 반응이죠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만 넣으면요 비비면 안 돼요 안 비벼져요 왠까면 시멘트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모래 자갈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안 비벼져요 그래서 이제 비빔도 해야 되고 콘크리트 타사할 때 구석구석 들어가야 되죠 그럼 물을 많이 넣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사실 이겁니다 자 이것만큼 물이 필요한데 이것만큼 물이 필요한데 물은 이것만큼 필요한 게 아니고 이 한 두 배 세 배 정도 넣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잉여수분이 어떻게 천발되면서 그래서 사람도 모르면 그죠 우리도 여기서 겨울에 어떻게 난방을 하잖아요 난방을 하니까 건조하니까 여기서 수분이 어떻게 정발되니까 건조 수축이 생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욕탕에 가서 땀 많이 빼고 맞죠 사우나다가 막 빼고 밖에 나가서 막 닦으니까 건조하면서 어떻게 수축하는 거죠 특히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다 말립니까 뭐 뭐 키웁니까 선풍기 켜죠 맞아요 선풍기 키우면서 막 바라붙이면서 막 닦고 말리죠 아니면 막 드라이 갖다 막 말리니까 땡기죠 아닙니까 그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거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 그래서 잉여 수분이 정발로 생기는 게 건조 수축입니다 그래서 얘도 시험 두 번 출제를 했습니다 두 번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크리퍼는 한 번 뺏기 정확히는 한 번 냈고 이제 지문 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건조 수축은 자체적으로만 두 번 냈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7번 범위네 7번에 균열의 종류와 형태 제가 잘 안 한 건 안 내더라고 5번 6번은요 작성만 해 놓고 강의는 잘 안 합니다 아직까지 시험 한 번도 안 냈습니다 몰라 이상하게 저도 맘에 안 들어가지고 잘 안 냈는데 선생님들도 잘 안 내네 제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그러면 그 7번에 보면 균열 있죠 균열은 몇 번 냈습니다 얘는 균열의 종류와 형태 먼저 전당균열 거기 흰균열 부착균열 나오죠 그러면 먼저 전당균열은 사실 이겁니다 전당균열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전당균열 전당균열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당균열은 아셔야 됩니다 전당균열은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빈번히 응급이 되고 전당균열은 보통 이걸 전당균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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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뉩니다 여기에 단부 보통 보를 나누면 이렇게 나눕니다 보의 기둥이 있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한 수평 부지를 뭐다 보라고 하는데 보를 이렇게 4등분 하는 거에요 4등분 하면 이 4등분 했을 때 보를 4등분 해서 이 중앙열 센터 이 두 분을 중앙부라고 하고 이 끝부분을 기둥 가까운 부 끝부분을 단부라고 칭해 단부 센터 중앙부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여기 균열이 45도 방향 단부에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균열을 하는 이것을 무슨 균열이 이 균열을 전단균열 이렇게 이 균열 전단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도 방향으로 발생한다 45도 경사지에 발생하는 균열을 전단균열 이 균열이라고 칭하는 게 전단균열 그럼 이 전단균열은 어떻게 왜 발생하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에 의해서 전단균열은 그럼 전단균열은 주 힘은 전단력 그럼 전단력은 저 앞에서 배웠죠 그 부제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해요 전단력 그래서 가위로 종이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이 전단력이 이렇게 있어 보십시오 어디가 아픕니까 팔 끝이 아픕니까 어깨가 아픕니까 어깨 여기 전단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력하고 힘 휘어지는 모멘트 움직임 쉽게 이게 힘이죠 하중을 가면 이렇게 휘어지는 모멘트 힘 모멘트 저지면서 힘 모멘트하고 두 가지가 합성되서 생기는 게 전단균열입니다 그럼 주 힘은 이거예요 1번이고 여기 플러스 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전단균열이라고 하죠 전단균열 전단균열 이게 전단균열입니다 그러면 거기 2번까지 먼저 합시다 부의 중앙부의 수직으로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 여기 수직부의 중앙부의 이렇게 이게 흰균열입니다 얘가 흰균열이에요 이 두 번째 힘균열이라고 해요 힘균열 흰균열은 힘 모멘트에서 생깁니다 힘 모멘트 그래서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럼 전단균열을 2번에 해놨죠 전단 철근으로 보강한다고 나오죠 전단균열 그러면 이 전단균열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전단 철근 전단 철근으로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단 철근은 많아요 잠깐 저 뒤에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 뒤에 넘겨 보십시오 자 어디에 보시는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시는가 하면 112페이지 중앙 박스에 보면 전단 철근 형태가 많이 나와요 그 박스 나오죠 전단 철근 형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분야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공부하시려면 힘들고 일단은 하나만 딱 기억을 합시다 거기 2번에 2번에 보시면 그러면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의 각도된 마다 스트럽 체크 하세요 스트럽 그러면 스트럽이 뭔가 전단 철근 중에 스트럽이 너끈이라고 해요 스트럽이 너끈이라고 해요 볼을 감싸는 철근을 너끈이라고 해요 볼을 감싸는 철근 그러면 볼을 감싸는 철근인데 앞에 111페이지 그림 보십시오 11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너끈이라고 써 놓은 거 있죠 너끈 볼을 감싸는 철근입니다 그러면 보가 수평부제니까 메인축방향 철근이 이렇게 가고요 메인축방향 철근이 있고 볼을 감싸는 철근이 거기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감싸는 철근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푸른색으로 그리고 있는 거 이것이 무슨 철근이다 너끈이 현장에서 이렇게 감는 걸 봤으면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철근이죠 이건 굽힘 철근이고 이거는 굽힘 축방향 철근 굽힘 철근 굽힘 철근이고 그래서 이걸 스틀럽이라고 하는데 너끈 갈비뼈 이라고 칭합니다 그 정도 한번 일단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봐주시고요 앞으로 원위치 굽힘 거기 균열의 종류 형태 일단 두 가지 균열은 기본자고 그래서 전단균열 전단균열 그리고 흰균열 형태 두 가지만 일단 비교를 먼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균열의 세부진근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제3절 철근 철근부터는 이건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